안녕하세요. 성동 무지개 대학 커피 강의를 진행하는 김인혜 강사입니다. 오늘은 무지개 대학 커피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커피의 맛과 향 그리고 농도를 표현하는 다양한 커피 용어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맛있다, 맛없다고 하죠.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일 거예요. 오늘은 그보다 좀 더 바리스타처럼 커피를 표현해 볼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용어가 영어로 되어 있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영어는 매우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버스라던가 택시, 가스레인지, 소파, 테이블 생각보다 참 많고 많이 사용하시죠. 커피도 영어이고요. 처음에는 어색하시겠지만 조금씩 사용하다 보면 커피 공부도 저절로 되고 맛과 향을 표현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커피의 향기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아로마라고 하는데요. 커피를 분쇄했을 때 마른 가루 향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드라이 아로마라고 하고요. 제가 미리 분쇄해둔 커피 가루의 향기를 맡아보면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드립백인데요. 드립백은 윗부분을 뜯어서 양쪽 날개를 벌려서 내리시고자 하는 컵이나 비커 쪽에다가 양쪽의 날개를 거치해 주시면 돼요. 제가 향기를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가까이서 맡으니까 분쇄된 커피의 향기, 드라이 아로마는 제가 맡았을 때 꽃의 향기가 좀 나요. 달콤한 꿀을 가지고 있는 꽃의 향기가 나기도 하고요. 약간 산뜻한 신맛이 나는 과일 향 같기도 해요. 이때 우리는 커피의 아로마가 꽃이나 과일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에 제가 물을 넣어볼 건데요. 그때는 물과 커피가 만나서 나는 향기, 아로마를 웨트 아로마라고 해요. 제가 물을 부어보도록 할게요. 드립백에는 커피의 양보다 물의 양은 12배에서 많게는 15배 정도 넣으시면 돼요. 드립백은 9g 정도 혹은 10g 정도 하니까요. 계산하셔서 물량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향기를 맡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물을 넣어주었고요. 웨트 아로마에서 나는 향은 여전히 꽃 향기가 나기도 하는데요. 제가 지금 나는 향기를 맡아 보니까 약간 고소한 향기도 지금 전해져요. 뭔가 볶은 견과류나 볶은 콩이나 어떤 곡물류에서 나는 고소한 향기가 전해지기도 하네요. 이렇게 향기를 맡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음식이나 음료, 어떤 외부의 향을 떠올리시면 좀 더 쉽게 표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커피가 다 내려졌는데요. 이 커피의 드립백을 물기를 이렇게 조금 턴 후에 빈 컵에 옮기시고 커피의 맛을 보면서 이제 제가 용어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커피의 맛과 향을 또 전체적으로 플레이버라고 해요. 이때는 커피를 머금었을 때 맛과 향을 전체적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한 모금 마셔보도록 할게요. 커피의 플레이버는 꽃향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맛은 적당한 신맛과 단맛이 적절하게 발란스를 이루고 있는 오렌지 같은 과일 느낌이 있고요. 질감이 매우 매끄럽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삼킨 후에는 좋은 여운이 느껴지는데요. 이때 또 여운을 애프터 테이스트라고 해요. 이 커피는 삼킨 후에 잘 볶아진 견과류,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아몬드 같은 고소한 향과 맛의 여운이 느껴지네요. 자, 마지막으로 농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농도를 느끼실 때에는 커피를 그냥 삼키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입에 머금은 후에 안쪽에서 혀를 조금씩 굴려보거나 안쪽에서 혀의 무게감을 느껴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커피의 농도를 바디라고 해요. 이 커피의 바디는 진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디가 연하다 혹은 가볍다, 라이트하다 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반대로 커피가 농도가 너무 진할 때에는 이 커피 있는 바디가 좀 무거운데 헤비하다, 풀바디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커피의 맛과 향을 표현하는 네 가지 용어, 오늘 배워보았죠? 아로마, 그리고 플레이버, 그리고 애프터테이스트, 바디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커피의 맛을 느끼는 것은 커피를 다양하게 많이 마셔보고 이미지를 천천히 떠올리는 것이라서 누구나 이미지를 떠올리면 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맛과 향을 떠올려 보면서 커피의 맛을 천천히 의미하면 아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커피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어떤 커피는 누군가에게 맛있을 수 있고 어떤 커피는 누군가에게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커피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맛있는 커피를 찾아보시면서 취향에 맞는 커피를 찾아보시면서 커피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오늘 배운 여러 가지 용어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배울 것은 콜롬비아 커피에 대해서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에디오피아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커피 산지였죠? 콜롬비아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커피 산지고 마일드커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가공 방식은 워시드가 주로 이르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나라별 커피 등급 중에서도 콩의 크기 기억나시나요? 스크린 사이즈로 커피의 등급을 나누는 나라이기도 해요. 콜롬비아 수프리모 기억나시죠? 가장 큰 콩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준비한 커피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후일라 워시드 미디움 커피입니다. 콜롬비아는 커피 품종 중에서도 향미가 약하고 좀 쓴맛이 강했던 품종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품종인데요. 로브스타의 재배를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콩의 크기가 또 매우 작은 콩, 스크린 사이즈 13 이하의 콩은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좋은 커피 품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 준비한 커피도 그러면 아라비카겠죠? 콜롬비아의 수프리모 아시는 것처럼 등급의 이름이고요. 후일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리고 워시드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가공 방식이죠. 그리고 미디움 이거는 제가 로스팅을 했는데요. 미디움으로 로스팅을 했기 때문에 약간 약하게 볶아진 커피예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저는 19g의 커피를 준비했고요. 원두양 곱하기 12에서 16 기억나시죠? 저는 오늘도 14를 곱해서 약 270g의 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드립 도구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종이 필터, 드리퍼, 유리 서버, 드립 포트, 주전자라고 했죠. 아래쪽에 스케일, 저울을 준비를 했고요. 종이 필터는 옆면을 이렇게 접어서 펼친 후에 아래쪽을 반대쪽으로 살짝 접어주신 후에 이쪽에 드리퍼에 이렇게 안착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살짝 종이 필터에 물을 부어서 전체적으로 린싱을 해주며 종이 필터의 향을 빼기도 하고요. 의외로 종이 필터의 향에 좀 민감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드리퍼에 종이 필터를 밀착시키는 역할을 해주며 동시에 아래쪽 유리 서버를 데워주는 역할도 해주죠. 이 물은 버리신 후에 드리퍼 위쪽으로 분쇄된 콜롬비아 커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평이 되도록 천천히 넣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물줄기 천천히 얇게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셔도 괜찮으시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신선한 원두일수록 가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뽀글뽀글 가스가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때 뜸을 들인다고 해서 가스를 빼주는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약배정 커피면서 전체적으로 물 양을 많이 주실 때에는 뜸을 들이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100g이 조금 넘긴 했는데 이렇게 첫 번째 물줄기 주웠고요. 전체적으로 물이 빠지기 전에 두 번째 물줄기에 들어가셔야 해요. 두 번째 물줄기 들어갈게요. 천천히 줄기를 얇게 해주시면서 원의 방향은 동일하게 해주셔야 하고요. 방향이 바뀌게 되면 와류가 생겨서 맛이 좋지 않은 맛들이 나올 수 있어요. 200g까지 부으신 후에 잠깐 멈춰주시고 중점이 또 다 내려가기 전에 세 번째 물줄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물줄기 270까지 붓겠습니다. 조금 더 줄기도 두껍고 약간 더 빨라졌죠? 중앙에서만 내리셔도 괜찮아요. 170g까지 붓은 후에 천천히 기다리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나는 추출 시간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타이머를 이용하셔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체크해 보셔도 되는데요. 그때는 이 드리퍼에서 물이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까지의 시간을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 내려진 커피는 드리퍼는 다른 곳으로 옮겨두신 후에 잔에다가 부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준비된 잔은 미리 예열을 해놓으시면 좀 더 따뜻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오늘 배워본 용어에 맞춰서 제가 커피의 맛을 보고 한번 커피의 맛과 향을 그리고 바디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워시드 커피라서 그런지 약간 산미가 조금 뚜렷한데요. 제가 마셨을 때는 청사과 같은 산미가 있어요. 청사과처럼 처음에는 탁 찌르는 듯한 산미가 있다가 많이 지속되지는 않고요. 뒤에서 마시고 나서 애프터 테이스트는 좀 더 여운이 긴 고소한 향기가 나는데요. 이번에는 무겁지 않은 캐슈넛 같은 가벼운 고소함이에요. 그 고소함이 뭔가 견과류 같으면서도 볶아진 보리 같은 느낌도 나고요. 전체적인 플레이버는 질감이 매끄럽다. 그리고 워시드 커피라서 산미가 부드럽고 좀 처음에는 찌르는 듯한 약간 강한 산미가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바디는 미디움 바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무겁거나 많이 가볍지 않은 바디예요. 그리고 아로마는 웨트 아로마로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향기로는 고소한 견과류 향기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꽃의 향기보다는 고소한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로마와 플레이버 그리고 애프터 테이스트 바디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보시면은 커피를 드실 때 좀 더 풍부한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번째 시간까지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커피는 정말 다양한 취향을 가진 기호식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에서 정답을 찾으려 하시지 마시고 다양한 커피를 정말 여러 가지 커피를 그리고 내가 평소에 안 드셔보셨던 안 마셔보았던 커피들을 접해보시면서 좀 더 맛의 스펙트럼을 넓혀보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커피 얘기를 할 때에도 서로가 다름을 좀 인정하면서 그렇게 커피 얘기를 하시면 좀 더 풍부한 커피 생활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강의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성동무지개 대학의 김인혜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